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얼마 전에 여론조사 가운데 국민의힘 적 지지자 70%가 윤석열 후보의 교체를 원한다라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 여론조사가 잘못된 분석이라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조사문항 자체가 애매모호하고 정확하지 않다는 겁니다. 자 이재명을 염두에 둔 응답을 이재명을 염두에 둔 응답일 수도 있는데 이걸 윤석열 후보를 염두에 둔 응답으로 이렇게 봤다는 겁니다. 이를테면 여야 대선 후보 중에서 교체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기아는 여야 대선 후보를 교체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이걸 이제 더불어민주당 지지자에게도 물어보고 국민의힘 지지자에게도 물어봤는데 더불어민주당의 지지자가 물어봤을 때는 35% 정도가 나왔고 국민의힘의 지지자에게 물어봤을 때는 70%가 나왔다는 겁니다. 그러면 여야 후보를 교체해야 된다고 생각했을 때 국민의힘 지지자가 여야 후보니까 여당 후보 이재명 후보는 교체돼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많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야 후보를 물어놓았고 답은 국민의힘 쪽에서 대답했으니까 국민의힘에서 지지하는 사람의 70%가 교체를 원한다. 그러면 이게 윤석열이다 이렇게 해석했던 겁니다. 그렇게 이게 아예 잘못됐다라고 지금 국민의힘 측에서 반박을 내놓았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지금 국민의힘의 이양수 선대위 수석대변인은 보도에 근거가 된 여론조사 문항의 애매모호성과 부정확성 때문에 마치 국민의힘 지지청이 윤석열 후보의 교체를 원한다는 식으로 잘못된 분석이 나왔다고 지적을 했습니다. 29일에 발표된 한길 이설지가 아주 경제의 의뢰로 지난 25일과 27일 전국에 만 18세 이상의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실천 여야 대선 후보 교체 필요성을 묻는 질문은 이렇습니다. 자세한 내용 응답자의 56.6%가 후보 교체가 필요하다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응답자의 56.6%가 특히 지지정당별로 봤을 때 국민의힘 지지청에서는 70.4%가 후보 교체가 필요하다고 답을 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지지청에서는 35.7%가 후보를 교체해야 한다고 답을 했습니다. 자 이와 관련해서 홍형식 한길 이설지 소장은 이렇게 분석을 했습니다. 국민의힘 내부 갈등이 수습되지 않고 배우자 문제가 연일 거론되는 상황에서 윤석열 후보의 책임이 있다고 본 지지자들이 실망감을 표출한 것이다 이렇게 분석했습니다. 또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 후보의 존재와 국민의힘 경선에서 선전한 홍준표 의원의 근제가 교체 여론을 키운 측면도 있다 이렇게 분석을 했던 것입니다. 자 그러나 이 대변인은 이왕수 대변인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여론조사 문항 중에 애매하고 부정확한 문항이 있었다고 하면서 해당 질문은 이렇습니다. 해당 질문은 선생님은 현재 여야 대선 후보의 교체 필요성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야 대선 후보의 교체 필요성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렇게 물었다는 겁니다. 여야 대선 후보의 교체 필요성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는 질문은 특정 후보에 대한 교체 질문이 아니라 여야 교체 질문이기 때문에 국민의힘 지지자들은 이재명 후보를 염두에 두고 응답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국민의힘 지지자들에게 물어봤는데 거기 응답률이 70. 몇 프로다. 그러니까 이게 윤석열 보고 교체하라는 소리구나 이렇게 해석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여야 후보를 두고 선생님께서는 여야 후보의 교체 필요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면 선생님께서는 이게 말하자면 국민의힘에다가 선생님께서는 윤석열 후보의 교체의 필요성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럴 경우에 70%가 넘었다면 그게 70%가 넘는다 이렇게 말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여야 후보를 물어놓았고 그리고 국민의힘 쪽에서 대답했다고 국민의힘 지지자들은 70%가 넘으니까 윤석열 후보가 70% 넘어야 된다. 이렇게 분석했다는 것 자체가 아주 잘못되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정확하게 이재명 후보의 교체 필요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렇게 또 물어야 되죠. 그런데 그렇게 묻지 않고 여야 대선 후보 교체 필요성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래 보려니까 이런 답이 나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문항의 애매모호 그리고 부정확성 때문에 마치 국민의힘 지지층이 윤석열 후보 교체를 원한다는 식으로 잘못된 분석이 나왔다는 겁니다. 국민의힘의 지지층 응답자의 82%는 윤석열 후보를 계속 지지할 생각이라고 답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정확히 물어야 정확한 답변이 나온다는 겁니다. 애매하게 물으면 애매한 답변을 가지고 그걸 마치 정확한 답변인 것처럼 이렇게 말하면 그게 바로 여론조사를 조작하게 되는 것이다. 결과적으로. 그러니까 여론조사를 보면 문항 자체가 어떻는지 이게 정확하게 또 가치중립적이고 객관적이고 이런 문항이 되는가? 아니면 서술적으로 앞에다가 어떤 어떤 정책을 좋아하십니까? 이렇게 하는 것보다 이런 정책을 줬습니까? 이런 정책을 없애야 된다고. 예를 들면 탈원전 정책을 대해서 설명하더라도 탈원전 정책을 없애야 되나? 아니면 유지해야 되나? 이런 게 아니라 새로운 대체 에너지로서 각광받고 있는 탈원전 정책 환경도 생각하고 위험도 줄일 수 있는 이 탈원전을 어떻게 생각이 되십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앞에 그 수식어들이 전부 다 탈원전 정책에 좋게 설명하니까. 그래서 이게 이런 질문은 하면 안 된다 하는 겁니다. 검찰개혁도 뭐 뭐 하는 개혁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개혁을 해가지고 한 게 아니라 그런 말 수식을 빼고 지금 검찰에서 진행되고 있는 뭐 뭐가 어떻습니까? 이래야 되는데 검찰개혁의 일환으로 시행되고 있는 포트라인을 없애는 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수식어를 집어넣고 다른 상황을 충분하게 상상하게 만들고 난 뒤에 그 다음에 해당 질문을 집어넣으면 그게 왜곡될 수 있다 하는 측면에서 여론조사의 질문도 굉장히 중요하고 그래서 이거 여론조사 기관이 한 70여 개 이상 된다고 하니까 난립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론조사 기관마다 의뢰하는 언론사, 의뢰하는 기관에서 어떤 성량에 따라서 그 의뢰하는 기관에게 유리한 답변을 얻어주려고 그래야 이제 거기가 계속 고객으로서 의뢰를 하게 되니까 그런 것 아닐까? 그러니까 이 좌편향된 또는 친녀 성량의 여론조사 기관은 계속해서 친녀 성량에 유리한 답변이 나오고 또 야권 성량에는 야권 성량에 유리한 답변이 나오는 것 바로 그런 이유가 있는 것 아닐까? 그러니까 이걸 아주 객관적으로 공정하게 그리고 여론조사 발표하고 나면 그 밑에 질문 문항도 반드시 함께 공개를 해야 됩니다. 그래야 보고 아, 이거 맞구나, 틀리구나 아는데 그냥 일방적으로 조사해놔 놓고 표준, 오차, 신뢰수준 이런 것만 적어놓으니까 잘 모른다는 겁니다. 요즘에는 다시 자세한 내용은 어디 어디 중앙선관이 뭐를 보라고 안내를 해놓고 있습니다. 안내, 응답률, 법은 오차, 신뢰수준 이런 걸 적어놨는데 응답률 여기는 6.2%였습니다. 그러니까 100명 중에 답한 사람이 6명이라는 겁니다. 응답률이 아주 낮습니다. 응답률이 100명 중에 20, 30%는 되어야 이게 뭔가 제대로 된 응답률이 아닌가 이렇게 보여지는데 이런 걸 보면 제가 여론조사를 이렇게 만들어서 함부로 발표했을 때 거기에 미치는 영향이 아주 크다. 그러니까 국민의힘에서 70%, 아니 이재명은 35% 교체해야 된다고 하는데 어떻게 국민의힘에서는 윤석열을 70%로 교체해야 되나 이 70%는 윤석열을 교체하는 게 아니라 이재명을 교체하라는 소리인 것 같아 하는 게 더 합리적인 설명인 것 같습니다. 이런 게 나오니까 그 다음부터 누리꾼 사이에 홍 의원, 홍 의원이 대선으로 나가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자 홍 의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후보 본인과 후보 가족들 비리가 본질적인 문제인데 아직 그거를 타개하는 방법을 모르고 있는지 외면하고 있는지 모르겠다 이렇게 적었습니다. 그러니까 홍준표 의원의 사이트에 지금 윤석열 후보를 교체해야 된다는 게 70% 된다고 하니까 그렇게 여러 개 쓴 겁니다. 홍준표 의원이. 그러니까 잘못된 여론조사가 기존 객관화된 것처럼 이렇게 굳어집을 경우에 인식이 아주 잘못된다. 그러니까 국민의힘에서는 70%가 윤석열 후보를 바꿔야 되는구나. 아주 잘못된 여론조사가 아주 잘못된 결과를 가져오고 아주 잘못된 판단을 불러일으킨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론조사가 아주 무섭다는 겁니다. 자, 여론조사 다시 한번 꼼꼼하게 검증하고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성창경 TV였습니다. 성창경 TV였습니다.